안녕하세요. 저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은 만덕 스토리도 읽어볼게요. 예수님의 사람에게 자랑해요. 사소의 정, 숲 발전. 1절 발전. 다시 살아나신 예를 내내 갈리리 바다 앞에서 만나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지요. 온 세상으로 갈 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. 내가 너희들을 위해 했던 이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어라.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후 제자들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어요. 꼭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. 제자들은 청사들이 알려주었어요. 여러분이 본 모습 그대 예수님은 오실 거예요. 예수님의 부탁을 기억하여 지키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세요.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.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해서 돌아가셨어요.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. 곧 다시 오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. 오로지 하나님의 이들 많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.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. 예수님만 사람들 하나님을 인도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. 하나님의 것이예요. 제자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갔어요.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갔어요.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감하게 전했어요.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으려고 했는데 말이에요. 제자들이 영감하게 예수님을 전할 때 받은 사람들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. 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느님께 가는 길을 꼭 가고 싶어 했어요.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이 싫어하면 감옥에 가두려고 했어요.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자 기뻤어요. 더 열심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려주었어요. 오늘은 원더블 스토리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? 잘 쓰나요? 그만 다음에 또 봐요. 안녕!